아 네네. 그 많은 소울을 까서 쑤..뿐요. 여태까지 모은 소울을 여기서는 뭐 기대할 게 시그너스 밖에 없구나. 맥으노스 피에로 밸럴 블러브 밤보 식은 없어 바로 그대로 망했구만 사실 이게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지 아주 깔끔하게 0개 뽑아주고 메인 캐릭터 문치바벌을 한번 들어가야 되겠고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아카이롬 한번 발레온 아카이롬 11번 아 이거 아래서 가야되겠다 그냥 깝니다 어차피 별로 없으니까 발레온 아 위대한 발레온 하나 남았구요 보스탕 집어넣 발레온 아카이롬 아카이롬 블러드퀸 힐러 아 톡톡톡 아 이건 안되고 자쿠 핑크빛 NOT 12번 기아 1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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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번 아 너무 너무 안 나오는거 아닌데 12번 13번 오 peninsula 뒷에 나오는건가 ㅋ 파플라토스 색깔이 초록색이라 바로 볼 수 있지 아카이롬 아카이롬 12번 아 아카이론 2개 나왔군요 미디언 아카이론 2개 빨리 어후 매그거스 어허 시그거스 으 으 야씨 여기서 기대치를 다 집어넣어야 돼 야 이 되는건가 메이플에서 해야될거 소울컬렉터 아니겠어 소울컬렉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컬렉터는 다들 하고 계시지요 약간 모으는 맛으로 하는거지 나름 뭐 수줍하는 느낌 있어 어 재밌더라 물론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말이야 저번엔 다 버렸는데 저 위대언밖에 안남았네 오케이 놀라운 강의 아 이거 그냥 한번 넣어주자 그냥 모으는 느낌으로다가 사실 돈 낭비라고 하지요 강의만 기울창 강의만 기울창 강의만 기울창 음 나름 수집하는 느낌이야 아주 쓸데없는 짓이긴 한데 끝인가요? 음 아 이제 피니쉬에 가야될거 다 버려 어 빨리 팔 수 있지 않나 이걸로 아니 버리는 것도 일이예요 생각해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 더 좋은걸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먹어볼 만하지 피니쉬 아 맞죠 수우 데미안 루시드 윌 듄트켈 진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우 없고요 데미안 없고요 루시드 없고요 윌 없고요 듄트켈 없고요 아니 소울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았는데 너무하는구만 아 안 나오네 아 네네 그 많은 소울을 까서 아카이름과 발레온을 먹었군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아ew 뵙 Broad onders sous performers 에이 가 nar